사탕수수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농정회용 최안기 1930년경 사탕수수죽 감자죽이라고 하구요. 임원심륙지 보양지 서유고 10구세기초 감자죽방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농정회용 용감자 자장 3원 인미사합 4주 공심식지 치해수 허열 9조 체농 살건 번영문 감자 사탕수수 감자를 짜는 즙 3주발에 쌀 대업을 넣어주고 쓴다. 빈속에 먹으면 기침 허열 입이 마르고 농인은 콩물이나 콩물이 나고 설건 운동을 치료한다. 조리법 1. 사탕수수를 짜는 즙 3주발에 쌀 대업을 넣고 죽을 쓴다. 조리끼기 주발입니다. 문헌자료 2. 임원심륙지 보양지 원문 우 치해수 허열 고설건조 채타 농점 청량미사합 정도 이감자 즉 일승 반자주 공심 점심 식지 1일 2보 급윤 심폐 번영문 또 다른 방법 해수 허열 입과 혀가 건조하고 걸쭉한 콩물을 흘리는 것을 치료한다. 청량미 뇌옥을 깨끗이 잃어 사탕수수수 즙 1대 반으로 끓어 죽을 쓰고 공복에 조금씩 먹는다. 하루에 한두 번 보도한다. 심폐를 윤택하게 하는데 아주 좋다. 조리법 1. 청량미 뇌옥을 깨끗이 잃어 사탕수수수 즙 1대 반으로 끓어 죽을 쓴다 입니다. 산달래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집 보양지 서유고 19세기초 해백죽방이라고도 합니다. 원원자료 임원 16집 보양지 원문 우 치장위허랭 설리수꽃불분 해백일악 세절 갱매사합 총백삼경 세절 상화작갱 하오미 초장강 공식식상작취후 번영문 또 다른 방법 위장이 허하고 냉하며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 철수하는 것을 치료한다. 해백 3달래 한줌을 잘게 썬 것 맵쌀 4호 총백 3줄기를 잘게 썬 것을 같이 섞어 국을 만든다. 오미, 산초, 장, 생강을 넣는다. 오미, 산초, 장, 생강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해백 한줌을 잘게 썬 것 맵쌀 4호 총백 3줄기를 잘게 썬 것을 같이 섞어 국을 만든다. 이 오미, 산초, 장, 생강을 넣는다 입니다. 산마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 산마죽 산호죽에 나와 있습니다. 문원자료 10고사신서 즉, 산마이다. 산에서 나는 것이 좋다. 껍질을 벗기고 돌 위나 새 기왓장 위에서 아주 곱게 간 것 두 후 꿀 두 숟가락 우유 한 종지를 뭉근한 불에 푹 익힌다. 푹 익히지 않으면 목이 맵다. 흰죽 한주발을 넣고 골고루 저어서 먹는다. 우유가 없어도 된다. 조리법 1. 산마는 씻어서 껍질을 벗긴다. 2. 손질한 산마는 돌 위나 새 기왓장 위에 넣고 아주 곱게 간다. 3. 곱게 간 산마죽 두 국과 꿀 두 숟가락 우유 한 종지를 함께 넣고 섞어서 뭉근한 불에 올려 저어가며 푹 익힌다. 푹 익히지 않으면 목이 맵다. 4. 흰죽 한 주발에 삼의 끓인 산마죽을 넣고 고루 저어 먹는다. 우유는 넣지 않아 좋다. 조리 기기는 돌 또는 새 기왓장 입니다. 산마죽은 마죽과 동일한데 산에서 나는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마죽과 산마죽 구분을 하였습니다. 산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육이 가루와 갯빛가루, 찹쌀가루를 넣고 쑤어서 꿀을 탄 죽을 산사죽이라고 합니다. 산사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임원심륙지 보양지 원문, 재중심편, 주소식적, 파숙제, 행결기, 류리질, 건의계격, 소담괴, 혈괴, 치어육체, 산사육호핵, 세말일량, 계피세말일전, 장류수일승, 동화잡이, 나비불량, 입작주, 파밀용, 번영문, 제중심편의 일기를 주로 식적을 없애주고 오래된 채끼를 풀어주고 기가 멀린 것을 돌아가게 해주고 이지를 치료하고 위를 건강하게 하고 가슴을 열어주고 남계와 혈계를 없애주고 어유계치한 것을 치료해준다. 실을 제거한 산사육으로 만든 고운 가루 한 양, 고운 계피가루 한 전, 장류수 한 대를 모두 같이 끓여서 흐러오르면 찹쌀가루를 양에 맞게 넣고 죽을 쓴다. 고운 계피가루 한 전, 장류수 한 대를 모두 같이 끓인다. 끓어오르면 찹쌀가루를 양에 맞게 넣고 죽을 쓴다. 산, 수, 유,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 회요, 최한기, 산수, 유, 죽. 원문, 장면, 역과, 제거피, 도연, 위, 니분, 매영, 일, 잔, 인밀, 이비, 동초령, 응유, 동족, 교식. 번역문, 국수를 만들어도 된다. 산수유를 따서 껍질을 제거하고 찌어 곱기 가루를 낸다. 산수육 가루 한 잔에 골 두 숟가락을 넣고 함께 볶아서 뭉쳐지면 골고루 짓이겨 죽에 넣어 풀어 먹는다. 조리법 산수육의 껍질을 제거하고 찌어 곱기 가루를 낸다. 2. 산수육 가루 한 잔에 골 두 숟가락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3. 죽에 2를 넣고 섞어준다. 조리끼기는 잔과 숟가락입니다. 산앵도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 찬유 전순위 1460년 옥리인이라고 합니다. 원문 지각기부종 신복장만 대소편 불통 옥리인 6분 연취즉 의인 3합 도여소속 속미 자작희주 공신복지 번역문 다리 힘이 빠지고 저리거나 나무가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해지면서 붓기가 있고 가슴과 배가 불러오며 속이 그득한 증상이 있으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옥리인 6분을 갈아즙을 내고 유름모 3합을 좁쌀과 같이 찢고 삶아 묽은죽을 만들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옥리인 6분을 갈아즙을 낸다. 2. 율미 3합을 좁쌀과 같이 찢어 삶는다. 3. 옥리인 집과 율미 좁쌀과 함께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살구씨죽 행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구씨를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기고 맵살과 함께 절반씩 섞어서 물에 담갔다가 맷돌에 갈아 채로 걸러서 쑤죽입니다. 꿀을 타서 먹습니다. 문헌자료 2조 공정요리 통고 한이순 황해성 이해경 1957년 155페이지 입니다. 행인죽으로 나와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26페이지에 살구씨죽 사철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2조 공정요리 통고 원문 재료 행인 1홉 쌀 3작 소금 조금 설탕 또는 청밀 조금 조리법 쌀을 물에 불려서 맷돌에 갈아 채에 받쳐 놓는다. 행인은 끓는 물에 뒤쳐서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갈아 채에 받쳐서 솥에 붓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쌀을 갈아 놓은 것을 넣어서 끓인다. 쥑이 잘 어울리면 소금으로 갈을 맞춘다. 행인죽은 설탕이나 청밀을 타서 먹는다. 번영문 재료 살구씨 한옥 쌀 3작 소금 조금 설탕 또는 꿀 조금 조리법 쌀을 물에 불려서 맷돌에 갈아 채에 받쳐 놓는다. 살구씨는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갈아 채에 받쳐서 솥에 붓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쌀을 갈아 놓은 것을 넣어서 끓인다. 쥑이 잘 어울리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이 살구씨 죽은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다. 조리법 1 쌀을 물에 불려서 맷돌에 갈아 채에 받쳐 놓는다. 이 살구씨는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갈아 채에 받친다. 3 이를 솥에 붓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갈아 놓은 쌀을 넣고 끓인다. 4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다. 조리기기는 맷돌 채 주걱입니다. 문화자료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행인 한옥 쌀두 큰 사시 소금조금 설탕 맛보아서 꿀 두 큰 사시 1 쌀을 씻어 물에 담어 불려 놓고 2 살구씨를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 가지고 3 쌀과 행인을 한내 맷돌에 곱게 갈아서 새에 받쳐 가지고 죽을 수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푸는 것이다. 4 이것은 설탕이나 혹굴을 타서 먹는 것이다. 번영문 재료 행인 살구씨 한옥 쌀두 큰술 소금조금 조금 사탕 적당량 꿀 두 큰술 1 쌀을 씻고 잃어서 물에 담가 불려 놓고 2 살구씨를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 가지고 3 쌀과 행인 살구씨를 한대 맷돌에 곱게 갈아서 체에 맞춰서 죽을 쓰고 소금으로 칸을 맞추고 다음 푼다. 4 이것은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 것이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 놓는다. 2 살구씨를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긴다. 3 쌀과 행인을 한대 맷돌에 곱게 갈아서 체에 맞춰 죽을 쓰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푼다. 4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다. 4 조리기기 4 백돌과 채입니다. 살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 진군죽방 행인죽법 문화자료일 임원 16지 원문 행실 거핵 후죽 수혹동자 동진군다종행 세임칙 이행역국 세경칙 이국 천적 득괄자심중 후백일승선 차가 명진군죽 산가천공 번영문 살구를 실을 제거하고 죽이 끓일 때 함께 넣어 끓인다. 동진군이라는 사람은 여러가지 종류의 살구를 많이 심었는데 곡식이 풍년이 든 해에는 살구를 곡물로 바꾸고 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곡물을 싸게 팔아 많은 사람들이 연명할 수 있게 되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훗날 대낮에 승선했다고 한다. 이런 죽은 진군죽이라 불을 원하다. 산가천공 조립법 1 살구는 실을 제거한다. 2 죽이 끓일 때 함께 넣어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임원심육지 원문 행인의역수 침량 3일 녹출 탕포 커피천금 행인자 초항마세 동객미분자죽 족집 옹이 잡지 번역 문 살구를 물에 담가 자주 물을 갈아주고 6일 뒤에 걸러 건에 걸러내어 탕포하여 껍질과 씨는 제거하고 노랗게 볶아 고운 가루로 막 맵쌀가루와 같이 죽을 쑤어 먹는다. 옹이 잡지 조립법 1 행인을 자주 물을 갈아주면서 2-3일 물에 담갔다 걸러낸다. 2 끓는 물의 행인을 불려 껍질과 씨는 제거하고 노랗게 볶아 고운 가루로 빻는다. 3 행인가루와 쌀가루를 넣고 죽을 쑨다. 입니다. 3 3 2 2 3 2 2 2 3 2 3 3 3 3 4 3 4 4 5 6 6 7 7 7 8 8 8 9 9 9 10 10 10 9 10 11 11 12 11 12 12 13 13 14 14 15 15 15 16 16 16 17 17 16 16 16 18 17 19 18 19 19 20 20 21 21 22 22 22 22 23 23 22 23 24 24 25 25 26 25 27 28 28 29 28 29 29 30 30 30 30 30 30 30 30 30 70 40 30 30 30 31 31 31 31 32 41 원문 신선한 부추를 각각 한약, 산약 2냥, 채식콩팥 2개, 팥 1줌, 소금 1전, 화초, 번디가루 2푼을 모두 같이 넣어주고 쓴다. 몸을 보았는데 아주 이익하다. 곰방보이구요. 조리법 1. 족쌀, 율무살을 각각 두 호흡, 연밥, 국이자, 족쌀, 신선한 부추를 각각 한약, 산약 2냥, 채식콩팥 2개, 팥 1줌, 소금 1전, 소금 1전, 화초, 번디가루 2푼을 모두 같이 넣어주고 쓴다. 이 모두 같이 넣어주고 쓴다. 입니다.